부평구 청천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저금통이 배달됐습니다. 23일 오전 한 남성이 청천일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전이 가득 담긴 네모난 상자를 두고 갔는데요. 남성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삼산일동과 북의 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아이들이 찾아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돼지 저금통을 기부했는데요. 아이들은 TV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비록 작은 돈이지만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연학 북의 이동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정이 모이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